안녕하세요. 매력적인 쉬운 손라이터 김성준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중대 발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뭘까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바로바로! 바로바로 저의 첫 EP 앨범 나니라 키웅맨의 첫 발매곡인 카우부의 발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의 나니라 키웅맨 슈케이스 공연이 취소가 되어서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벌써 곡을 발매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앨범 작업을 하느라 활동도 많이 못하고 소식도 많이 못 알려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모두모두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짱짱이들도 사랑해요! 아참! 처음 상승계되는 곡의 발매 날짜는 4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앨범에 관련된 이벤트들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아 이제 정말 앨범이 나올 날짜가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설레고 그만큼 멋있는 뮤비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존에 올리던 유튜브 커버곡들도 더 많이 많이 이제 앨범 나온 대로 많이 올릴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오후 6시 쯤에 올라왔는데요. 이제 1시간 뒤인 7시에 카우보이 티저 영상에 공개됩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1시간 뒤에 공개되는 티저 영상 꼭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심이 아니란 걸 조금이라도 알아줄 수 있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